대백산맥 12회 이렇게 불가져서 나온 이마를 보고 짱구라 한다 않까 합니까 했던 것이 그만 서희 비위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넌 초대야 초대란 말이야 깍다구야 깍다구란 말이야 개똥내가 그러던걸 서희에게 뿐만 아니라 봉순이는 사머리에게도 야단을 맞았다 나도 개똥어미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봉순이는 고쟁이 밑에 작은 벗어발로 다시 방바닥을 찬다 제지바가 못 일어나겄나 일손을 늦추지 않고 봉순 내가 나무란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오는구나 김서방댁이 오들갑스럽게 떡을 까불며 방문을 열고 얼굴을 뒤밀었다 그러게요 소리가 벌써 내린다카이 역시 일손을 늦추지 않고 봉순 내는 대꾸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김서방댁도 문풍지 한쪽을 쭉 찢는다 침한 말기 속에 고개고개 싸서 찔러놓은 담배를 꺼내어 지저낸 종이에 말아서 침을 바른다 이러다가 날이 떠르르 집어지면 짐장 아니라고 얄리가 날깐데 중얼거리며 김서방댁은 부젓가락으로 하루 속에 불씨를 집어내어 담배를 붙여문다 손목이 나무 껍질같이 앙상하다 봉순이는 모로 누워서 곱진 두 팔 속에 얼굴을 끼우고 김서방댁을 노려본다 좀 쉬어감서 하라모 사람 죽어서 발 뻗쳐놨나? 일이란 미루어 나가면 한이 있어야재요 해놓고 놀지 아따 손이 일하지 입이 일하나? 결국 자기를 상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소 내 얘기 좀 들어보지 아 시상에 사회복의 외손장까지 본 나를 칠 것과 이 나이 해가지고 소나한테 매맞고 살겠느냐 말이다 김서방댁이 또 잘못했는가 봬요 이 사람아 너거들은 무엇이든지 나부턴 잘못이나 쳐놓고 선우사정도 모르면서 김서방이사 비단길 걷은 사람이니께요 설령 내가 잘못했다 치자 내가 질정이 없어서 그랬다 치자 이 나이 해가지고 내가 매맞고 살겼나? 그러나 김서방댁 얼굴에는 분해하는 빛이라곤 없었다 거미가 오줌을 누웠는가 볼개미가 쐈는가 어집밤 말이다 하도 등이 근지럽어서 좀 긁어달라 캣더만은? 봉순 내는 피식 웃는다 웃을 게 아니라구 그 안된 김서방이 학을 떼깠소 시상에 돌아놓은 채 꿈쩍을 해야지 그것만이라면 나도 가만히 있었을 기라 웃자다가 내 발이 닿았던가 봬 발을 탁 걷어 차지 않겼나 그래 일어났지 등잔불을 켜놓고 쫀쫀히 시작했구마 내 계란 같은 발이 어째서 그러요? 내가 문딩이가? 자식 셋은 지리산 어느 중놈이 만들었나? 함서 퍼부었지 김서방댁의 말은 좀 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눈을 까짚고 노려보았으나 김서방댁은 제 말에 정신이 발려 있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봉순이는 천장을 본다 누리기리하게 그을은 천장에는 파리통이 붙어 있었다 파리통은 기어가는 벌레 같았다 허리 빼가 굳었나? 정 못 일어나겄나? 봉순 내가 자를 들고 봉순의 종아리를 친다 말허리를 꺾인 김서방댁이 내비나 두어라 아들이 다 그렇지 시상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다시 하던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발 딱 일어나 앉은 봉순이 내가 어째서 깎다구요? 김서방댁 옆에 무릎을 발싹대며 따진다 뭐라고? 내가 어째서 쳤대요? 무신 소리고? 애기실 짱구라 해놓고 날 보고는 깎다구라구요? 나도 그라면 개똥이 어매가 그러더라고 일러줄라요? 김서방댁은 봉순이 말 뜻을 알아차리고 개글개글 웃는다 니가 하도 여유여서 안 그랬나? 그래서 오만 발이나 성이 났구나 봉순 내가 싱긋이 웃는다 밤낮 묵고 할 일이 없인께 남의 순망 보고 으헤헤 하는 거는 누구건데? 지숭은 뒤에 차고 남의 숭은 앞에 차네 입술을 해벌리고 침을 흘리는 개똥이 흉내를 간드러지게 낸다 고년 입도 야물다 와유카요? 개똥이 어매가 키였소? 이놈은 가시나 어른한테 무신 악다구니고 봉순 내가 야단을 친다 아이고 모르겄다 김서방댁은 화도 내지 않고 시죽시죽 웃으며 그러나 말할 흥은 깨어진 듯 나가 본라누마 봉순이 무서워서 김서방댁에 나가자 기어봐서 그라는데 어른한테 그라면 못 쉰다 엄마 와 이번 설에도 읍내 오광대 구경 보내줄끼제 엄마 지난 설멘치로 길상이하고 오광대 구경 갈기다 월선이 아재매가 자리잡아서 맨 앞에서 구경할긴데 주책맞은 사람같은 소리 말고 깃이 좀 내려앉았는가? 인두로 깃을 누르다가 봉순 내는 자를 들고 깃이 앉은 자리를 재본다 새치 낙낙함은 제자리에 앉힌건데 와 처져뵙고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그러면 설에는 우리 안 보내줄끼가? 내일 말을 하면 허세비가 웃는단다 허세비가 어찌 웃노? 내일 모레 설이 오나? 와이리 숨을 몰아싸노? 일하는데 정신살란하게 구경 보내준다 카면 될 거 아니가? 그때 월선이 아재매는 떡국도 끓여주고 콩엿도 사주고 화닭도 갖다주고 그 떡국 참 맛나던데 우리 집 떡국보다 맛나던데 월선이 아재매가 이 씨앗말이지 생각해보면 요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리 꼬인 거 아니가 빌어먹을 강청 때 그 제 집이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응글응글 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그는 그렇다 하고 월선이는 어디가 싶고? 추석에는 와서 엄해 무덤에 풀이나 빌 낀가 싶었더만은 고생은 안 하는가 모르겠다 엄마 정신살란 닦겠는데 니 질게 이럴 걸까? 치? 저고리 안을 붙여 나가는데 봉순네의 손은 날듯 빨랐다 바늘에 가득 찬 주름을 실쪽으로 밀어내며 부채살을 펴듯 쭉 펴서는 매듭을 짓고 시를 물어 끝난다 나도 후재 크면 비단 있고 분바르고 노래 부를란다 뭐라고? 봉순네는 고개를 쳐들었다 봉순네의 눈은 꿈꾸듯 몽롱했다 후재 크면 나도 이년아 그런 소리 또 해라 인두로 주둥이를 지지 불러 건께 와 그라면 어떻노? 신세가 번할 끼다 니 하나 바라고 산 애미 신세도 번할 낀께 와? 그라면 와? 봉순네는 약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따지고 된다 기승을 부리던 봉순네는 그만 어리벙벙해서 말을 못한다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심 매우 당혹했다 빌어먹을 속도 없는 짓을 내가 했지 괜히 오광대 구경은 보내가지고 자는 호랭에 건드려 놓은 것 아니가? 방에서 쫓겨난 봉순네는 저만큼 오는 길상을 보자 이미 눈물은 말랐는데 새삼스럽게 훌쩍거린다 와 그리 찔찔 울고 있노? 울면 와! 니가 무신 상관이고! 응? 그럼 울어라! 몇 마디 뭐라고 말을 걸어주었으면 울음을 그칠 건데 싶었으나 길상은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서운하고 괘씸했다 봉순이는 마구간 앞에 갔다 낙이 두 마리는 산으로 가고 없었으며 마구간이 텅 비어 있었다 나머지 한 마리가 멍청한 눈을 하고 봉순이를 바라본다 봉순이는 마구간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쌉쌉한 마구간의 냄새가 풍겨왔다 낙이는 유리구슬 같은 눈을 꿈뻑꿈뻑했다 갈기는 여름보다 빛깔이 짙고 윤이 났다 낙이는 휘우그름하고 푸르뎅뎅한 것 같고 불그스름한 것 같기도 한 혓바닥을 내밀어 마른 풀을 입속에 말아넣는다 봉순이는 커다란 콧구멍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누각 앞에 또출레가 우뚝 서 있었다 또출레! 그나마 반갑다 싶어 봉순이 불렀다 그리고 그 얘기로 다가가며 뒷짐을 지고 뭐하여? 나 맑아? 햇빛을 똑바로 노려보고선 채 또출레는 이빨을 드러내며 흠씬 웃는다 기별 받으려고 중문까지 나왔구마 무신기? 아따 귀는 시집 보냈는갑다 세상도 세상도 어찌 그리 무섭은고 백미 오백섬을 부처님께 바치고 골짜기마다 등을 달았구마는 천년만전 영화를 빌었구마는 부처님도 눈이 멀고 신장님도 눈이 멀고 터줏대감도 눈이 멀고 조상님도 눈이 멀었구나 벼랑간 또출레는 손뼉을 치며 외친다 볼때같이 포졸들이 우는구나 내 아들이 동학당 우두머리라꼬요 당치하는 말씀 마오 포소 나으리 형방 나으리 우리 아들 서울 갔소 과거보러 서울 갔소 하모 진정이오 봉순이 킥킥거리며 웃는다 웃잠은 그리 밤도 긴고 주야장천 긴긴밤에 이무의 얼굴 보고지고 옷겋은 이무의 얼굴 달겋은 이무의 거동 지리상사 보고지고 동풍이 오나허니 이무의 해포 부러운가 반가울사 춘풍이오 춘풍의 피는 꽃은 운난 듯 이무의 얼굴 적고 꽃이 보고지고 그러다가 또 출레는 동실동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빨을 모두 드러내고 벌쭉벌쭉 웃으며 춤을 춘다 간밤에 어느 길목에서 도둑대나 등짐장수 아니면 행실 나쁜 길손이 욕을 보였는가 찢어진 아랫돌이 옷자락에 마구 흔들리고 퍼렇게 멍이든 허벅지를 드러내며 또 출레는 춤을 춘다 어느덧 열분 햇빛은 꼬리를 감추고 서편에는 놀이 타고 있었다 근자에 와서 사이가 뜸했던 용이와 칠성이에 거리는 배추를 뽑던 날 그 일이 있은 뒤 더욱더 벌어졌다 들일이 끝났고 겨울 준비도 별것 아닌 한가한 철이어서 서로 어울려 술잔이나 나누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용이는 못질을 한 월선의 주막을 본 뒤로 읍내장에 가는 일은 물론 마을 주막에도 출입하지 않아 하기는 칠성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좀 채 만나는 일이 없었다 용이는 거의 매일같이 까대기에 들어박혀 가만히를 짜고 집세기를 삼고 연장 손질을 하며 날을 보내었다 그는 골똘히 일 속에 정신을 파묻었다 용이는 마을 친구들로부터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강청택에게는 더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 울고 불고 작은 방으로 떠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미친 듯 마을을 쏟아내며 강청택은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벌이곤 했는데 이제는 용이를 닮아 돌처럼 굳어졌다 사늘하게 갈라진 내외 용이나 강청택이 다 함께 변했으나 한 가지 강청택에게 변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민에 대한 증오십니다 온 저 제 집이 환장을 해도 한두 분 환장한 게 아니네 지압이 죽인 세린지인가 조상 맥구덕을 판 불구대천인가 아무래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저리 꼬치꼬치 마르는가 베 이민에는 헛웃음을 웃으며 남 앞에서 강청택을 조롱했다 은근한 쾌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에는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피해갔다 마을 안악들도 이민의 편역을 들어서 이민에 무당 불러서 살풀이를 하든가 해라 하루 보고 말싸이도 아니고 한 이웃에서 어디 할 집가? 하며 웃곤 했다 강청택은 전보다 더 살림을 모르게 됐는데 집안은 옛날보다 깨끗이 정돈되고 그래서 도리어 냉기가 도는 것 같았다 용인은 할 일이 없으면 부엌에서 시카를 내와 숫돌에 갈았다 말끔히 치운 외양간을 다시 치우고 쇠죽은 연달아 쑤어서 쇠죽통이 비어 소가 배를 고른 일이 없었다 산에 가면 그는 맥을 놓았다 가랑잎을 긁어모아서 불을 지펴놓고 한없이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용인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산에 자식이 떠난 계집을 왜 이리 잊지 못하는가 자신에게 화를 내보기도 했다 마을에 강이 없고 길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랬더라면 나룻배에 월선이가 타 있을까 길목을 월선이 우죽우죽 걸어올까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걸 사람의 변할락함은 하루아침에 변한다 카더만은 어디 시상에 이서방같이 변할까 저렇게만 변한다면 보따리에 돈 싸가지고 댕기면서 제발 바람 좀 피우소 안 가겄나 잔손질을 해서 집안에 윤기가 돌게 해놓고 강청댁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네 남편 덕에 호강을 하니 이자는 직성이 안 풀릴겄나 와 아니라요 자식도 못 놓은 주제에 복이 넘고 젖어서 밤낮 젖아 빠져 있다 안 가요 인물 좋겄다 풍신 좋겄다 그것만으로도 남편 복이 터졌는데 젖아 빠져 있어도 입에 밥이 들어가니 농사꾼 재집치고 그런 상팔자가 어디 있겄소 사정을 훤히 다 알면서 일부러 빈정거려 보는 것인데 눈치 없는 그들 중에 하나가 그 말들을 진담인 줄 알고 입을 비축거렸다 집에 앵이가 돌면 뭐 하겄소 풍신 좋고 인물 좋으면 뭐 하겄소 한 지붕 밑에서 남나무로 사는데 음식에서 묵기 싫으면 두었다가 다시 먹지만 사람 싫은 거사 하무요 사람 싫은 세상은 못 산다 갑디다 쪽박을 차고 빌어먹어도 다른 한 학들은 시치미를 떼고 너 말이 맞다 맞다 하며 맞장구를 치면서 까르르 웃어서 치는 것이었다 밖에 인심 같은 것은 아랑곳 없는 강청댁은 우물가에서 이웃을 만나도 입을 쿡 다물고 있었다 물만 끼고 나면 온다 간다 말없이 휑하니 가버렸으며 나중에는 숫지에 밤에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 물을 기러가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다시 소문이 퍼졌다 시어머니 몇 등의 잔디불을 와득와득 뜯고 있더라는 둥 한밤중에 개천가에 나와 우두커니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 씨부리고 있더라는 둥 월선 어미의 신이 강청댁한테 집혔다는 둥 동지 딸 초여드랜 날은 용이 모친의 길이다 제사장을 보기 위해 용이 망태를 메고 집을 나서려 했을 때 강청댁은 깔아놓은 멍석에 앉아서 제기를 닫고 있었다 강바람은 매웠다 추위가 일찍 오는 모양이었다 바람이 모래를 씻고 온다 용이는 소매 끝으로 눈을 비비며 걷는다 못질한 월선이 주막을 본 뒤 여러 달 만에 가보는 읍내장길이다 강둑에서 아이들이 연을 올리고 있었다 바람이 구름을 다 날려버린 맑고 푸른 하늘에 하얀 소연이 둥둥 떠서 올라간다 바람을 잘 잡아 올리는 연은 높이 하늘 높이 물레의 줄을 풀면서 올라간다 용이 나루터 쪽을 내려갔을 때 낚시대를 걸쳐놓고 배바닥에 고인물을 퍼내고 있던 한 조가 용이 형님! 하고 불렀다 장에 가요? 음 뭐가 좀 물리나? 허참 썩어빠진 배 물 퍼내기 바빠서 요새 와 그리 볼 수가 없입니까? 내일이 어머니 기일인데 허 참 장날 다음이라 잘 잡수껏소 도만 있으면 장날이고 뭐고 있나 어디 가도 만수판이지 계기는 어쩔 기여? 자반 계기는 사야 안 하겄나? 내 계기 사소 액기 미친놈 재상의 민물객을 쓰는 법도 있나? 한 조는 껄껄 웃는다 취미지요? 지나는 낙은애한테 들었는데 외지는 말이 아니라 카네요 상감을 지키는 순검들은 모두 노랑머리에 눈깔이 파란 도깨비 같은 놈들인데 실상 알고 보면 상감은 볼모나 다름없다 그러대요 나라는 곧 망하고 땅은 다 뺏길 거라 함서 이리 시절이 상그럽은데 전 죄가 있는 윤보 형님이 성하겄소 의병들 속에 뛰어들어서 한판 날리고 있는지 모르겄소만 얌전하게 집 일이나 하고 있었으면 가슬에는 돌아와실 거 아니요? 하기는 모르지 그 성미에 김훈장도 그러더마요 동학대는 역적질을 했다고 욕을 했사터마는 요새는 칭찬이 자자하더마요 그래도 쓸모있는 놈이라 의병들 속에 끼어들었을 길 아심서 용이 음내장에 들어서려 했을 때 그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월선의 주막으로 갔고 멈춰진 다리는 말뚝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집은 퇴락할 대로 퇴락하여 훈령을 빼앗긴 또출레 같은 꼴이 되어 있었다 몇 달 지간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모두 황금빛 지붕인데 오목하게 새 이영을 갈아입고 겨울을 맞는데 월선의 주막은 회갈색의 지붕이 그나마 한 귀뚱이 푹 꺼져서 여름이 오기 전에 구멍이 뚫릴 것 같았다 이영을 갈아여겄다 벼랑간 떠오른 생각은 크나큰 위안이 되었다 집이 모자라면 두만 형님한테 빌리지 지척에 월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퇴락한 집은 월선의 육신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붕에 이영을 입혀주는 일은 월선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이다 찢겨지는 것 같은 슬픔 속에 한 가닥 따스한 충족 같은 기분이 돌았다 몹쓸 것 장은 안산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든 시기 설 대목이 오기까지 장은 쓸쓸할 것이다 장타령하는 각서리 떼들의 목청에는 힘이 없고 아들 만나러 서울 간다던 박물장수 노인의 외침도 힘이 없고 물건들은 묽고 낡아서 떼국이 흘렀다 그것들은 일찍 온 추위에 오종종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주막만 득실거렸다 시래기국에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 추위를 풀고자 하는 장사꾼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2월 꽃바람에 죽늙은이 얼어죽는다 하더만은 겨울도 문턱인데 와 이래 집어? 사람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면 못 쉬는 기라 집을 낙하면 바싹 집어야 기운이 나지 아따 이 사람 동삼 삶아 먹었나? 용인은 예년과 다름없이 제사 장을 보아 망태 속에 넣었다 마지막 향과 초를 사기 위해 자파상 앞에 머물렀다 구면이네 혀 구부러진 소리가 들렸다 용이 얼굴을 들고 힐끗 쳐다본다 아 생각이 나나? 야 눈가풀이 내려지고 얼굴 근육이 굳어진다 그새 통 볼 수 없더만은 그래 마음은 잡았나? 노파는 그때보다 훨씬 의젓하고 친절했다 영 얼굴이 못 쓰게 됐네 혀를 찬다 그 월선이라는 여자 만나보았나? 어디서 만나겄소? 그라믄 영역 못 만났구나 나는 한 분 만났는데 뭐라고요? 후딱 돌아섰다 그러니까 여러 달 전이구마 어디서 만났소? 여기서? 여기 장바닥에서 만났지? 내가 자네 얘기를 했다 우츠나 울던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아 그렇게 정을 못 끊으면 만나서 살지 그라마 했더만은?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대 그새 어디로 갔었더냐고 또 물었구마 멀리는 안 갔다고 함서 이분에는 정말 먼데 가기로 작정이 되어 여기 한 분 와본 길 아나? 행여 그 마을 사람을 만나서 소식이나 들을 낀가 싶어서 왔더니만 아무도 못 만나고 할미한테 소식을 듣게 됐다 하면서 돈 세 푼을 주고 잘 기시오 하고 갔다 제 집이 어질러워 빠지게 생겼더마 어디로 간다 갑디까? 그 말은 안 하고 아주 먼데 먼데로만 간다 하더마 우츠나 울던지 나도 절로 눈물이 나대 켜졌던 물이 꺼지듯 용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럼 잘 기시오 할미 이보시오 이보소 촉값 안 주고 가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서있던 장사꾼이 기겁을 하며 고함을 쳤다 아 그만 내가 돌아온 용의는 주머니를 끌러 돈을 찾는데 손이 떨고 있었다 제사 장을 보아온 망태를 내려놓고 용의는 안절부절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카대기에 들어가 연장들을 말장 챙겨놨다가는 도로 집어넣고 제정신 아닌 사람 같았다 강청댁은 떡새를 담그고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며 일하고 있었다 예년 같으면 이웃 안악들을 불러와서 커들어 달라 해놓고 본인은 깔깔거리며 말참견에 더 열정했던 강청댁이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며 여느 때보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았다 용의는 이날 밤 한잠도 자지 않았다 강청댁은 온종일 꿈지럭거린 때문인지 잠이 깊이 든 눈치였다 자정쯤 됐을까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용의는 방문을 열었다 어디 가요 바람 쏘일났고 이 치운 밤에 답답해서 미치겠다 안될키요 어디 가는지 내가 알지 어디 가믄 임자가 무슨 상관이가 내가 알지 알아 이민에 그년 만나러 가는 걸 알지 뭐라고 여자의 원하는 온유월 서류를 내리게 한다는 말 모르요 내가 인형 나무에 매달리는 꼴 안보고 죽을 줄 알았습디까 용의는 소리를 내어 웃는다 강청댁이 말은 용의를 노엽게 하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섰다 강청댁이 따라 나선다 용의는 호롱에다 불을 켜들고 까대기로 간다 까대기 기둥에 박힌 못에다 호롱을 걸어놓고 뒤로 돌아간 용의는 집 한동을 메고 왔다 그리고 까대기에 퍼질러 앉더니 집을 뽑아가며 이영을 엮기 시작했다 속저울이 속꽃바람으로 따라 나온 강청댁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남편의 하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용의는 집 한 줌을 뽑아놓고는 엮고 다시 뽑아놓고는 엮고 호롱불에 비친 옆모습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앞뒤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뿐 다물어진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바라보고 있는 강청댁이나 이영을 엮는 용의나 서로가 다 땅에서 솟은 나무 같았다 마당에 쌓아놓은 나무단에서 떨어진 가랑잎이 구른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 강청댁은 벌벌 떨기 시작한다 몸은 차츰 오그라든다 방에 들어가거라 나 아무데도 안 갈기다 용의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강청댁은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돌아간다 이튿날 밤 내외는 목욕제 개하고 재상을 차렸다 한지를 깐 재상에 괜 재찬은 조초를 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나 있었다 강청댁은 재찬을 나누려고 함지를 이고 마을로 나섰다 성님! 두만내 성님! 누구? 잠에 쥐한 두만내 목소리 방에 불이 켜졌다 강청댁이 문을 떠밀고 마당에 들어서자 냄새를 맡은 개가 졸래졸래 따라오면서 짖는 것을 멈추었다 제사 못 신나? 야! 마루의 함지를 내리자 두만내는 부엌에서 그릇을 가져왔다 설기의 한 귀퉁이를 뜯어버리고 다시 한 귀퉁이를 뜯어 맛을 본다 간이 맞네? 부실거리는 바깥 기척에 영만이 엄마 하며 기어나왔다 두만내는 웃었다 무한해진 영만이 힝 하고 혀 구부라진 소리를 냈다 시끄럽다! 쉿! 두만내는 탕수 그릇을 기울여 아이에게 국물을 마시게 한 뒤 떡 한쪽을 떼어준다 혼자서 짭질하게 장만했네 아닌 게 아니라 너거 집에 제사 때가 됐을긴데 하고 생각을 했다마는 오라는 말도 없고 해서 거들어주지도 못했구나 울었나? 눈이 와 그리 부었노 서러웠어 좀 울었어 울기는 와우노 사람 사는 기 다 그런 긴데 섭하게 생각지 마라 보소 보소 두마나 봬요 일어나셔서 제사밥 잡사보소 아이들 듣지 않게 소근거리며 음식을 방 안으로 뒤밀어 놓는다 강청댁에 나서려 하자 보래? 제사 음식 몇 집 돌렸노? 여기가 처음이요 한참 걸리겄네 날씨도 고추거치 맵어서 얼겄구나 그런데 말이다 이런 말 하면 네가 어찌 생각할 긴고 모르겄다마는 이민에 빼놓지 마라이 아무리 틀어져도 음식 가지고 그러면 안 되네라 이웃 사촌이더라고 하루 보고 말 것까 강청댁 니도 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알겄소 강청댁은 성이 나서 돌아섰다 다음에는 함질을 잃은 강청댁이 평산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사람 기척의 작은 방문이 덜커덩 열렸다 제사밥 가지고 왔소 함안댁은 문 가까이 호롱풀을 내놓고 웃었다 무섭게 여인 얼굴, 밤바람은 찬데 그의 이마에는 땀이 베어 있었다 앉아서 얻어먹기 참아 미안하네 얼굴이 영 말이 아니오 뭐 노상 그렇지 강청댁은 마을의 제사 음식을 다 나누고 맨 마지막에 이민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사방은 어둠이 좀 거쳐지기 시작했다 이민의 내는 그릇을 비우면서 잘 지내보자는 신용으로 이말저말 걸어왔으나 강청댁은 입 한 번 떼지 않고 함지에 빈 그릇을 착착 담아서 돌아섰다 비로 먹으련? 그럴라카믄 뭐 할라꼬 음식은 가지 오노? 내사 비상 섞어시까 무섭네? 이민의는 침을 뱉으면서도 떡 한 귀퉁이를 뚝 잘라서 입이 미어지게 먹는다 조반을 지어내고 아궁이 깊숙이 갑의 뿔을 지핀 데다 화로까지 들여놓은 방 안은 후텁했다 종자로 쓸 옥수수 조수수 따위 시야주머니가 울망졸망 석가래에 매달려 있는데 아랫목에 쌓아둔 더미 속에서 매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병주피를 풀어놓고 마름질을 하던 하만댁은 숨을 모으더니 기어이 장기침을 한다 목에서 칼에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님 그것도 고집이요? 시를 물어 끊으며 두만네가 말했다 고집이 아니면 하다가 다시 괴로운 기침을 한다 두만네는 방문을 밀고 밖을 내다본다 이 제지바야 할머니 뭐라 안 가시나? 선희는 뿌리방아를 찍고 있었다 야? 할머니가 뒤보실랑갑다 어 들어가 봐라 선희는 절국공의를 놓고 늙은이 방으로 급히 들어간다 방문을 닫은 두만네는 일감을 잡으면서 그러하지 말고 음내 나가시서 약국한테 진맥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겄소? 첫째 사람이 살아야 재요 강산이 내 거라도 내 눈 하나 없이면 그만인데 피를 쏘다 감서 배만 짜면 어쩔 납니까? 야문해가 그러든가? 야 피를 쏟고 까물어졌다면서요 마침 야문해가 가시니께 그러한 애심은 큰일 날 뿐 안 했겄소?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입이 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 때문에 성님 부르러 갈락한께 일을 하시겄느냐 감서 뭐 지도 걱정이 돼서 한 말이겄지요 이웃 사촌이더라고 우리도 알기는 알아야 안 하겄십니까? 모르는 게 우리 불찰이지요 운마을에 일을 될까 싶었더만은 가보니께 그냥 길삼을 하고 계시길래 늘 신세를 지면서 큰일 때마다 부조는커녕 싹쓸 받고 일을 하니 자네 볼 낯이 없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런 걱정은 마시고 이분에는 일 안 하신 셈치고 약접이나 잡수이소 깨니 있기도 어려운데 약은 무슨 아이가 보기보다 품을 많이 잡네 하만댁은 선의 저구리에 품을 재어보며 두만내의 말을 회피한다 가시나가 벌써부터 가심이 생겨서 안 그렇소? 열다섯이면 가슴 생길 때도 됐지 남의 집에 보내기 꼭 알맞는 나이다 치아 뿌리고 남은 한시름 녹었지만은 개운이라서 일 두서도 모르겠고 남한테 욕이나 안 먹을란지 모르겠소 버려놓기 타시지 번당하게 할 것 있나 아직은 날도 넉넉하니 하기사 그라고 또 상막은 우리 집에 없지만은 참파님 댁의 숙모님 거상도 안 했는데 혼사하기가 어째 면구스럽기도 하고 법으로 치자면 영만이가 양자 간 셈인데 자네 집하고 상관이 있을란가? 글쎄 뭐 범죄를 차리는 집안도 아니겠고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렇기는 아요마는 상사람이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 안 하겠습니까? 범죄를 차리는 집안도 아니라는 말이 마음에 거슬렸다 사람이 다 좋은데 이 지경 돼가지고도 상사람 하시하는 버릇만은 못 고치는가? 어쨌거나 참 세월이 유수겄소 내 시집 보던 날이 어제끗게 가끔만은 무구나 굶으나 못 가르쳤다는 소리만은 듣지 말아야 할 겐데 걱정이요 글쎄 혼수 장만한 걸 보아서 심어될 사람이 예사 야문 사람 아닌 것 같더군 하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어될 사람 뿐만 아니라 집안의 내림이 본시 그런갑 싶디다 살림은 따숩 따더구만 야 장배도 부리고 하니까 단단할 겝니다 아이가 심성이 고와서 웬만하면 잘 살게다 살아봐야 잘 사는가 안 하겄소 하긴 그렇지 시집 가고 장가 드는 날 안 좋으려니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만댁은 가위질을 하면서 나도 시집 올 적에는 다 혼인 잘한다고들 했지 그러나 하만댁은 한숨 대신 빙글에 웃었다 치혼사 한다 그랬거지요 그 양반도 세상을 잘못 만나 그렇지 못한 시절이면 중인 집안에 혼살 했겠나 두만댁은 일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다 선아 저녁 안 할라나? 쌀 한두봉 더 놓고 밥 좀 보드랍게 해라 야 할머니 미음 드린나? 드리심다 두만댁은 작은 모판을 들고 들어왔다 성님 시장을 낀 데 이거 잡수코 하소? 멋인데 하만댁도 두만댁에게는 옹글진 마음을 애써 푸는 듯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배추 뿌린데 삶아서 콩콩물을 묻혔소 묵을만 하요 여태 그게 있었나? 도간에 감자 든 것을 아침에 밥 위에 얹어서 쪘다마는 새끼들이 큰일 났고 그러는가 우찌에 묵을락 하든지 도와 나간 일감을 밀쳐놓고 삶은 배추 뿌리를 먹는다 말랑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며 쌀쌀한 맛을 혀 끝에 느끼며 입가에 콩콩물을 묻혀가며 먹는다 우찌에 올해는 추위가 일찍 오는 것 같소? 혼인 날을 받아서 마음이 조급하니 그렇지 그런지 모르겄소 하는데 마당에서 치보라! 아마도 이 집 아랫목은 떳떳할 기다 큰 목청에 막달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바람에 굳어진 땅을 자박자박 밟는 발소리도 들려온다 두만 내 얼굴에 낭패한 빛이 돈다 얼음장 같은 과부궁등이 좀 높게 하겠소 형 성님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커덩 열린다 아하니? 하만 댁을 본 막달래는 머쓱해져서 엉거조쯤 써버린다 코벤 죄인도 아니겄고 내가 못 들어갈 건 먹고 방문을 덜커덩 닫고 막달래는 팔짱을 끼며 두만내 배추그리고 앉는다 와! 더 안잡숙고? 많이 먹었네 막달래 네 좀 묵어볼라나? 두만내는 못받을 막달래 앞으로 밀어낸다 이 귀한 귀에 아직 있었던가 봬요? 막달래는 냉큼 집어서 한입 베어문다 혼산말을 받았다면서요? 음! 하만 댁을 힐끗 쳐다본 막달래는 셋내야 본시에 본바 없고 배운 귀 없어서 지랄한다 두만내가 가로막듯이 말하며 눈을 껌뻑인다 마른 자리 이리사 할 수 있겄소? 허드렛 일이라도 있으면 시키소 아재기사 뭐 남은 날이 넉넉한께 급히 서둘 일도 없다 와 그리 늘어지게 날을 받았소? 혼산날은 예사로 안치껍는데? 그러기 말이다 나를 받다본께 그 집 재산날이 있고 해서 달도 가시야 걷고 자연 그리 됐는갑더라 가스레 했음은 좋았을긴데 와 아니라 소문들은께 그 집 인색함이 된거는 내림이라 카던데 선의도 시집살이가 어려 볼기요 그래야 사람이 되제 했으나 두만내 얼굴은 유쾌해 베지는 않았다 나 어제 화심리 갔다 왔소 성님 뭐하루? 큰굿한다 캐서 구경 안 가십디까? 할 양이네 음내 쌀개가 와서 하는데 낯짝하나 볼만할까 신이 올라야 말이지요 쌀개는 선무당인께 얼굴 하나는 반반하지 기생도 이물보다 가무가 좋아야 명기가 된다 카는데 맹물이오 맹물 가끔만 만지면서 사설이 되이시아재 오메 야단났소 삽작 밖에서부터 외치는 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와그라노 거북 어머니 큰일나심더 일손을 멈춘 하만떼 얼굴에 핏기가 가신다 말을 해야 알제 무슨 일고? 저 내 내가 물을 깃고 있는데 거북이가 봉순이를 돌로 쳐서 피가 막달래와 두만내가 동시에 일어섰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의 일은 터지고 말았네 내가 뭐라겠노? 동네 가운데 못둘기라고 그리 말했는데 애비 아들이 모두 계백정가? 사람 알기로? 응? 막달래도 삽작을 나서며 얼씨구나 싶었던지 악을 쓴다 먹는 모양으로 빛을 잃은 하만떼의 작은 눈이 천장을 한 번 보고 방문을 한 번 보고 방바닥을 쓸며 일거리로 옮겨지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시작했다 골똘히 골똘히 그는 일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날듯 달려가는 선의를 따라 두만내는 뚱뚱한 몸을 뒤뚝거리며 쫓아가고 막달래는 팔짱을 긴치에 논두길을 걸어간다 이놈아 이놈아! 서희 목소리 많이 찡찡 울리고 있다 꽃신을 벗어든 서희가 장석같이 서 있는 거북이 무릎을 꽃신으로 때리는 것이다 거북이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두만내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봉순이를 안아 일으킨다 물 깃는데 봉순이가 죽었다 까면서 아이들이 떠들어내면서 도망을 치길래 와보니까 선이 숨을 헉헉거리며 짓거린다 시끄럽다! 어 가서 물 한 바가지 못 가져오겄나? 하자 선이 오물가로 달려가고 서희한테 꽃신으로 정강이를 얻어맞으며 장석같이 서있던 거북이 벼랑과 울음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달아난다 거북이 달아나는 서슬에 나자빠진 서희도 울음보를 터뜨렸다 선이 물바가지를 내밀었다 두만내는 한 입 가득히 물을 머금고 봉순이 얼굴에 뿜는다 봉순아! 아가! 봉순아! 내가 보이나? 두만내 말을 따라 선이 봉순아! 내가 보이나? 하며 소리를 지른다 음... 살았다 봉순아! 선이 소리 질렀다 서희는 발을 버둥거리며 귀청이 찢어질 만큼 악을 쓰며 울부짖고 있었다 선아 어 가서 애기씨 달래라 그라고 업어라 코피를 쏟는가 베 아니 이맛박이 터졌구나 쯧쯧 계집자식이 면상에 숭이지믄 안 될 겐데 이 지길놈들 동네 가운데 두겄나 네 이놈들 당을 지어가지고 좋은 뽀는 안 보고 개백전 같은 그 놈의 손하는 짓만 따라다 내 이놈들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오줌을 싸게 패야지 막달라가 주먹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고 선이는 구레구레 소리 지르는 서희를 억지로 업으려고 애를 쓴다 우리는 안 그랬소 봉순이가 상놈의 새끼라고 욕을 한께 거북이가 때리소 봉순이 보고 길상이 각시락 한께요 아니요 저지 생기는가 하면서 가심을 만질락 한께요 주먹의 개들은 소리를 합쳐서 얹는다 세상 다 돼가는구나 머리빡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에끼 이 개너무 자석들 하다가 두만 내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놓는다 아니요 거북이가 김서방 집의 시감자 엄치 내다가 들키서 맞았소 그래서 봉순이한테 분풀이를 했소 네 이놈들 이리 다 오니라 도둑질하는 놈 손목대기 놀린 놈 쌍소리 하는 놈 다 잡아서 정갱이를 뿌질러 놓을란다 막달라가 주먹을 휘두르며 쫓아가자 거미알같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조무래기들은 나는 봉순이 안 때렸소 나는 시감자 안 파먹었소 나는 쌍소리 안 했소 제가끔 발뺌을 하며 달아난다 두만 내는 봉순이를 안고 선이는 서이를 업고 꽃신도 찾아들고 논두길로 해서 최참판댁을 향해 걸어간다 봉순 내한테는 금지 오겹인데 뼈가 아프겄다 이마빡에 숭이나 앉았으면 좋겄는데 여시가 면상에 숭이지면 안 될긴데 혼자 중얼거리며 두만 내는 서편에 떨어지려는 해를 가득히 안고 간다 서이도 손이 등에 업혀서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두만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양어깨가 한 번 흔들렸으나 그의 일손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까무라 쳤던가 봬요 코피를 쏟고 비로소 이를 놓고 하만댁은 두만 내를 올려다보았다 일시에 땀구멍이 열려지는가 얼굴에 땀이 솟아나고 입술을 떨기 시작했다 설마 죽었을까 싶기는 했다마는 하만댁이 안심하는 것을 보자 새삼스럽게 화가 나는 모양이다 찬파님 댁에서 그런 얄리가 없었소 봉순내는 울고불고 코피만 터졌으면 몰라도 이마빡이 찍혔시니 우쩔까부냐고 함서 볼떼기도 아니고 이마 한가운데를 그래놨시니 어디에 찌워먹었느냐 함서 하기사 그럴만도 하지요 여시가 이마에 숭이 있으면 팔자가 세다 안합디까 시집 보내기 어렵을 낀께 애미 맘에 안 그러겄소 둘도 안 된 하나 사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러고 말고 애기씨도 놀랐는지 머리가 펄펄 끓고 하만댁은 눈물을 거두고 본시처럼 일감을 잡으며 말이 없다 성님 애군도 많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날 밤에 거북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밤도 역시 돌아오지 않았고 사흘이 되는 날 점심때쯤에서 눈이 푹 꺼진 꼴이 되어 거북이 뒤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리고 부엌 뒷문을 넘어서 부엌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사람 기척에 기겁을 하며 뒷문 옆 흙벽에 몸을 바싹 붙인다 흙벽에 걸어둔 배추 시래기가 바람에 와삭거리며 거북이 얼굴에 와서 부딪히곤 한다 물바가지를 든 채 한복이 쳐다본다 형을 본 그는 물바가지를 들고 부엌 바닥을 쩔쩔메며 어쩔 줄 모르다가 마당 쪽을 뒤돌아보고 나서 뒷문으로 살금살금 다가왔다 형아 어머니 귀신아 응 어디 귀신오 작은 방에 배자는 소리도 안 나는데 그냥 앉아서 나 배고파 죽겠다 밥 좀 주워 굶었나? 굶었다 어서 밥이나 주워 한복이는 아까처럼 살금살금 걸어가서 저한테는 무거운 솥뚜껑을 낑낑거리며 열어본다 그러더니 거북이에게 낙심에 찬 표정으로 아버지 밥밖에 없다 그거라도 가져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복이 한참 부엌 바닥에서 뱅뱅이를 돌다가 삶아놓은 보리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발견하고 거북이에게 손짓을 한다 뒷곁에 가이슬이라는 신용으로 밥그릇에 삶은 보리를 몇 주걱 떠넣고 먹다 둔 된장 뚝배기 숟가락을 챙겨서 부엌 문지방에 놓고 한복이 먼저 문지방을 넘어선 뒤 뒷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북이에게 하나씩 날아간다 거북이는 미친듯이 그것을 먹는다 어디서 잤노? 산에서 거북이는 봉순이가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서 이틀 밤을 잤던 것이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도토리를 주워 깨물어 먹고 손톱이 빠질 지경으로 흙을 헤쳐 나무 뿌리를 파먹고 했으나 요기는 되지 못했다 배가 고프고 추워서 미칠 지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을에 내려왔다가 조무래기를 만났다 봉순이가 죽지 않았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은 거북이는 집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역시 어머니가 무서웠다 어지간히 허기를 채운 거북이는 어머니 뭐 하시노? 하고 다시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신다 와? 한복이 어린 눈에는 비난이 있었다 어? 어머니? 벼랑간 뒤로 나자빠진 거북이 소리를 지른다 언제 왔던지 하만떼이 뒤에서 멱살을 잡았던 것이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거북이는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간다 한복이도 울면서 따라간다 한복아 너는 나가 놀아라 어머니 다시는 거북아 예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죄가 아니고 내 죄인 것 것다 죄 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죽어서 너는 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는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야겠다 어머니 자 너랑 나랑 한 끈에 목을 메고 죽자 알겠느냐 방 안에서 거북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문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한복이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어머니 죽지 마시오 방 안에서 발버둥을 치던 거북이 소리를 지른다 한복아 한복이는 맨발로 뛰어서 주먹 쪽으로 달려간다 아버지 아버지 대낮 햇볕의 마을길은 질벅질벅했다 지게를 내동댕이 쳐놓고 초동들이 두 개다 불을 놓고 있었다 띠잔디는 축축할 텐데 바람에 말랐는가 그럭저럭 타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김은장 대문 앞에까지 간 문의원은 여봐라 하고 장기침을 하자 이내 김은장이 나타났다 아니 어찌 된 일이시오 몸이 편치 않으시다는 전가를 받고 왔는데 김은장은 씁쓸해 웃는다 실은 병자가 따로 있소 수고스럽지만은 소야 선생님께서 동행해 주시하겠소 어디 말씀이오? 저 김진사댁 며느라기인데 김은장은 장죽을 휘젓고 앞서 걸으며 떨떠름하게 말했다 김진사댁 문전에 이르자 김은장은 내인을 알리는 듯 큰 기침을 여러 번 했다 안에서 겨우 기척이 났다 아주머님 소야 선생님께서 오셨소이다 오르십시오 김은장은 이곳 사랑에서 자기는 기다리겠노라 하고 물러난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을 지피지 않았던지 사랑방은 얼음장이었다 김은장은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담아 피어물고 방 안을 돌아본다 여름에 썩어서 무너진 장판지 사이로 흙바닥이 드러나 있고 찢어진 문종이 사이로 찬바람이 사정없이 스며들어온다 흠 뭐니뭐니 하지만 무후가 가장 처참하군 이렇게 한 집안이 문을 닫히다니 남은 사람이라곤 내가 있을 뿐인데 장차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김은장은 가을 추수를 끝내놓고 부치가 몇 사람 살고 있는 함양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역시 허행이었다 다만 그는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30이 다 된 10촌이 훨씬 넘는 김씨 부치가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 위인이 모자라기는 하나 어질고 아직 성례조차 치르지 못한 불쌍한 노총각이라는 것이었다 명년에야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보아야 후사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눈을 감는다면 지하에 계신 손조들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는고 집을 날리고 땅을 파니 하는 있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의원이 나오는 기척에 김은장은 벌떡 일어서서 사랑을 나섰다 차마 냉방에 문의원을 들어오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병세를 묻지도 않고 수고가 많았었다는 인사를 한 뒤 김은장은 올 때처럼 장죽을 저으며 앞서 질적거리는 길을 내려간다 자기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소찬이나마 점심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겠소? 최참판댁에 가면 진수 성찬의 대접을 받을 것을 모르는 김은장은 아니다 권한은 성의를 받고 안 받고는 문의원의 자윤이 예의를 지킴은 김은장의 도리였다 예, 신세일 지겠소이다 소야 선생께서 김평산이 그자 안학내에게 약을 지어 보내셨소? 문의원이 대답 없이 빙글에 웃는다 거 괴연한 짓을 하시옵소 그러잖아도 약접을 돌려보내왔더구먼요 그자가 제 약으로 지어 보냈더라면 그따위 후기는 부리지 않았을게요 글쎄 올시다 소야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실은 일전에 다녀간 일이 있지 않았소? 예, 그 김평산이 아들놈 때문에 최참판댁 아기하고 친모 딸이 예, 아기가 경풍을 일으켰지요 그때 우연히 죽은 갓난할몸의 조카 며느리를 만났지요 이 병이 안학내 말씀이요? 그렇소 그래 그 사람이 김평산에 실인 얘기를 하더구먼요 얘기를 듣고 보니 병은 폐기력이 아니겠소? 허허, 그거 참 나도 살은 아는 바 없으나 그 실인이 요조하고 그건 그렇소이다 본바들만한 안학이요 비록 지체는 떨어지지만은 본바가 있었던지 그 망나니한테는 오히려 과분한 여자지요 갓난할몸 조카며느리 마음씀이 고맙기도 했거니와 병이 병인만큼 그냥 있을 수도 없어서 약을 지어보냈더니 그 웅졸한 위인이 허참 심화해서 난 병일게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오래 살진 못하리? 헌데 김진사댁 며느라기가 결국 김은장은 더 참지 못하고 만져 말을 꺼내었다 글쎄 올시다 이렇다 할 병은 아닌 것 같고 무엇에 심히 놀라지 않았는가 싶은데 놀라다니? 물어도 대답이 없고 하여간에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소? 너무 심리할 것은 없고 걱정 마시오 사람이란 병 없이 살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소? 마침 밥상에 들어왔다 게다리 초반에 깡보리밥 두 그릇 된장국, 김치에 간장 종지 그것이 전부였다 드십시오 달게 먹겠소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김은장은 본시 먹성이 좋았으나 문의원도 목에 걸리는 깡보리밥을 마다 안고 그릇을 비웠다 아까도 이야기가 좀 났지만은 연작 불생봉이더라고 김평산이 그자의 아들놈이 여간 말썽이 아니오 도벽이 있어서 일전에도 동사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이 많았으나 차마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 어미가 죽기를 작정하고 아들놈과 함께 목을 맨 모양인데 아비란자가 달려와서 아들놈 비행을 나무랄 생각은 않고 반죽음이 된 아낙을 까무라치도록 때린 모양이오 그 말은 들었소 그런 자식이라면 아예 없는 편이 나을 듯도 쉽소이다 허나 생각하면 우리 집안일도 낭패요 김진산댁 사랑해서 생각한 일이오만 가만히 생각하니 무후같이 처참한 일은 다시 없을성 싶소 수세를 두어서 가학을 잊지는 못할망정 선형받들 자손만은 있어야 퇴락한 사랑을 바라보니 참으로 모골이 서늘해지 너이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분 청상의 정황을 보니 수미부터 살아있다 할 수는 있으나 성장과 진배 없는 인생 아니겠소 뜨란 출입도 덜어 하시고 해야 할 터인데 그분들은 죄인으로 자처하고 계시니 딱하오 양반의 채통도 소중하게 하겠으나 채통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닐 터인데 어찌 채통이라고만 하시오 사람의 도리지요 김생원께서는 특이가 역겨울지 모르겠소만 시초의 도리가 지금 도리로 지켜져 내려와 있질 못하오 제수가 산더미 같으면 뭘 하겠소 정안수 한 그릇의 망인에 대한 정의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지 않지요 소야 선생께서는 어찌 사팔눈으로만 세상을 보시오 사팔눈으로 보는 것은 피장 파장인가 하오 그거는 그렇고 듣자니까 서울서는 만민 공동회라든가 관민 공동회라든가 뭐 그런 것이 생겼다는데 대체 그것은 무엇이오 사실인가 보오 갑신별란 때 미국으로 달아난 서재핀이란 사람이 돌아와서 만든 독립협회라는 게 있지 않소 그 단체에서 꾀한 일인 모양인데 이게 또 기승을 부린다면 장차 왕실이 위태로워질 것인즉 게다가 상감께서는 개화당을 싫어하시는 터이라 그 외에 참미 대신 조병식이 보부상들을 긁어모아서 만든 황국협회 그 단체에서 무리를 풀어서 만민 공동회를 처부슬러고 습격을 했다는 소식이오 세상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소이다 허 그거 참 야릇한 일이오 한쪽에는 아녀자에게 백정까지 끌어들이고 한쪽에서는 보부상들이니 이거 천민들이 세상을 만났구려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반식자와 권력자들의 고깃밥이 된 거지요 그야말로 탁상에서 국론을 펴다가 짧은 겨울해를 핑계삼아 문의원은 김은장 사랑에서 몸을 일으켰다 문의원이 최참판댁 언더막을 올라섰을 때 장작 한아름을 안고 초당 쪽으로 올라가는 귀녀 뒷모습이 있었다 초당 디안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귀녀는 바깥 기척을 살핀다 동쪽은 누각에 있는 축대였으므로 디안은 흐미진 골목 같았다 얼마 후 평산에 슬며시 나타났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쑤근거렸다 글쎄 설마 설엔 돌아오겠지 그렇기야 하거지만 행여 지체가 됨은 산에서 얼어죽거나 호랑이 밥이 되었으면 안성맞춤이겠다만 헤헤 누워서 떡을 묵으면 눈에 고물이 떨어진답니다 아무튼 아들만 낳아라 아들만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일이란 잘 되려면 거꾸로 가도 되는 법 일이 척척 들어맞는 걸 보니 언제 왔는지 축대 위에서 또출레가 엉덩이를 축혀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귀녀는 침을 퇴퇴 뱉으며 추석이 왔으니 일은 잘 된 편이지요 하는데 강포수의 덥석불이 얼굴이 눈앞에 보인다 강포수 아인지 그것은 삼십년아 알일이지 일이 이쯤 됐으니 다음 일을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칠성이놈 보고는 말 말아 거기서나 조심하시오 흥 아이애비? 왜 시가 나빠 그러나? 이만 저만 이게요 그러자나도 낮에 만나서 얘기는 했지 얘기라뇨? 최치수가 지금은 출타 중이니 귀녀를 만나지 말라 했지 어차피 그놈이 알기는 알게 되겠지만 어째 깨름칙하구먼? 그놈의 눈이 멀뚱멀뚱해 있는 게 좀 걱정일세 귀녀와 김평산의 눈이 마주친다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다 같이 사례를 본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실뱀 같은 웃음을 흘렸다 그거는 그렇고 어디 손 한번 잡아볼까? 희죽거리며 평사는 미끈하고 기름기가 돌아서 끈적거리는 것 같은 귀녀의 손목을 잡는다 왜 이래요? 아따 니가 뭐 수천연가? 이제부터 최치수가 돌아오기까지 재미는 내가 봐야지 내 닮은 자식 낳을 리도 없고 안 그런가? 미쳤어? 너만 해도 그렇지 이제는 사내 맛을 알았으니 몸이 달아 잠도 안 올 테니 말일세 귀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악을 쓰지 않았다 그야 의논이 잘 되면 기왕 버린몸 아니겄소? 한참 만에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귀녀의 말 뜻을 평사는 안다 아까 본 사리와 관계되는 말이라는 것을 의논이 못될 리가 있냐 이제는 한 배를 탄 말하자면 나는 사공이여 너는 손님일세 풍랑을 만나지 않고 행선지까지 닿으려면 사공이 머리를 써야 하지 않겠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러니 일심 동체가 돼야지 김평사는 징그럽게 웃으며 귀녀 가슴에 손을 대려 하는데 엉덩이를 치켜들고 입을 한 방만큼이나 벌리며 축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또출레가 킥킥 소리를 내며 웃는다 귀녀와 김평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한다 빌어먹으련 십년은 감수했다 얼굴을 지켜들고 또출레를 본 김평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욕설을 퍼붓는다 내가 다 알지로? 헤헤헤 미친 계집이 질정없이 짓그려대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남녀는 썸뜩해지는 모양이었다 어서 가소! 귀녀는 평산의 옆구리를 쿡쿡 지른다 또출레는 여전히 캑캑거리며 웃는다 마치 송진엿을 고아서 바른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진 머리를 풀어헤치고 밑을 내려다보며 웃는 얼굴은 함정에 빠진 먹이를 내려다보는 마귀의 얼굴 같았다 행세하는 집의 며느리가 서방질을 해? 내 끼! 이 연놈들! 내가 다 알지러? 알고 말고! 청상에 불쌍한 과부가 십년을 수절하더니 쪽박에 밥 담듯이 어린 자식 남기두고 깎아머리 죽놈 따라 월장 도주가 웬 말이고? 미친녀나 기든녀나 죽은 자식 다시 오나? 재기! 재수없게 전연을 그만! 하다가 평산은 종종걸음으로 초당뒤를 돌아서 숲속으로 사라진다 기녀는 아궁이 속에 남은 장작을 깊숙이 밀어넣고 또출레가 시부렁거리는 소리를 귀전으로 들으며 언덕을 내려온다 네 이놈! 독끝날 맞아 죽을 놈아! 독사 끄덕이 속에 썩을 놈아! 바로 네 연놈이 내 자식 주리를 틀었구나! 한 번 뒤돌아본 기녀는 제발 올겨울에는 어디 가서 얼어 죽어라! 미친년! 김서방댁 첨화밭에는 소리 맞은 시금치가 울긋불긋하게 얼어서 남아있었다 기녀가 밭을 질러서 지나가는데 기녀야! 기녀야! 김서방댁이 불렀다 와요! 이리 좀 와봐라! 기녀는 발길을 되돌린다 니는 어디 갔다 오노? 초당에 갔다 오요? 뭐하러? 군불 넣고 왔소 소방님도 안 계시는데? 안 계시지만은 비가 와서 곰팽이 실면 되겄소? 길상일 시키지?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냠냠해서 호박 풀떼기를 좀 쑤었다 기녀의 눈이 번쩍하더니 방문을 열고 찜을 뱉는다 김서방댁은 아랫목에 포떼기를 덮어놓은 사기를 끄집어낸다 금년에는 호박 오가리가 어찌나 달든지 생천 걷더라 그래서 팥하고 찹쌀하고 넣어서 구웠더니 새가 설설 녹게 달더구나 기념 목구멍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난다 아닌 게 아니라 요새 배탈이 났는지 영 음식을 못 먹었는데 가만히 있거라이 나 전기에 가서 숟가락하고 그릇까지 올 끼니 김서방댁은 치마를 바늘에 걸치고 참나무 같은 맨발에 집쇄기를 끼며 부엌으로 간다 치마를 펄럭이며 김서방댁이 들어왔다 시김치나물 한 부씩이 그릇과 숟가락을 방바닥에 넣고 사기에 걸쳐둔 국자로 사발 가득히 죽을 떠서 기녀 앞에 넣는다 설이 맞은 시금치라 맛이 좋다 먹어봐라 권할 것도 없이 그녀는 귀갈든 사람처럼 죽을 먹는다 한 사발을 냉큼 먹어 찌우고 나서 이자 살 것 것소 달제? 야 김서방댁에게 칭찬할 만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음식 솜씨가 좋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음식을 남과 갈라먹길 좋아하고 남에게 나눌 때도 시원스럽게 듬뿍듬뿍 퍼주는 일이다 대신 얻어먹는 사람은 끝도 매짐도 없는 지겨운 장광설을 들어주어야 한다 세상에 귀녀야 내 말 좀 들어보래 사돈인가 오돈인가 우리 큰아이 시어마 말이다 아따 또 구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요 허 참 너거들은 와그런놈? 내 말이라카믄 가슬에 가하가 친정 왔다 갈 때 말이다 하니라고 깨를 두 대나 주었고 찹쌀 차조 녹두 팥 김서방댁은 일일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올망졸망 싸가지고 보내지 않았겄나? 그것도 안에서 달아주는 얼음이나 있는 일인가? 그래도 우리 몫에 밭이 있어서 다 늙은기 외손자까지 본 내가 여름 내내 밭에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아 그러니까 담은 그거라도 싸줄 수 있는 거 아니가? 출가 외인이라고 가사 빈손으로 보냈더라도 저거들이 우짤 낀고 법으로 만났는데 내쫓을 끼든가? 아 그럼에 그 시어미가 뭐라 칸 줄 아나? 아가 니는 깨만 먹고 벗고 살라나? 하더라 안카나? 누가 또 그런 말을 합디까? 남이사 올망졸망 산 거를 이곳 따라 안 갔더나? 아기 새끼를 얻고 가는데 짐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 혼이 난 뒤에도 말썽이 많았네라 농사꾼이 뭐가 대단하다고 가사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는 낙꾼인데 하더라나? 우리 개똥이 아베가 본시 종이었다 그 말이지 누가 낙꾼인가 개떡인가 하라 캤나?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은 것은 그거 다 이 바지가 적다는 생트집일 끼고 내사 본시부턴 길쌈음 안 배워시니께 놀아 놓으세요 아까 theaters IG 온도 selves 도와 Milliarden 우리 사람들은 관심 이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